대한민국 K-POP 기간을 꽉 잡고 있는 제아픽 그리고 있지, 예진입니다. 잘 추는 거 있는데 너무 잘 추거나 그러면 점프를 줘요. 아, 붐! 청아, 청아, 붐, 청아. 저 하나 본 것 같아요. 예진, 예진. 오늘 딱 한 꿈에서 만족합니다. 여기서 와서 한 꿈을 그래도 하고 가야겠다. 갑자기 체력 왜 나온 거야? 볼을 올려주세요. 신나게 놀게. 놀고! 나이스!